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인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율이 0.8% 나오면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죠. 뭐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수련 특례도 적용하고 협박도 좀 하면 전공의들이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전멸, 거점 대학병원은 텅텅 비다. 상급종합병원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0.8% 빅3 병원을 가리지 않고 전멸 수준, 천멸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관료들 경쟁력이 이 수준인 겁니다. 전혀 지금도 사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60년대 꼰대들을 정호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수련 특례 적용하면 다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조교황 씨 여러분들 수준이고 박민수 씨 주군인 겁니다. 상황을 전혀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된통당해야 여러분 정신들 차릴 겁니다. 된통당해도 차릴지 모르겠어요. 상급종합병원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0.8% 상급종합병원 서름 6곳 3648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하다. 삼성, 서울대, 아산병원 등 11곳은 모집 결과를 비공개라 하다. 거의 지원을 안 했다는 거겠죠. 빅파이브 병원, 수도권, 지방 가릴 거 없이 수련병원 대부분이 하반기 모집에 실패했다. 사직 전공의 자리는 뽑지 않고 기존대로 가을에 결혼만 주문하라던 수련병원에도 지원자가 없었다. 비공개 방침을 밝혀온 11곳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서 36곳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지원한 의사는 29명이었다. 지원율은 0.8%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냥 다 강제로 끌어오면 되겠네. 강제 동원 행정명령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자가 있었던 병원은 9곳인데 카돌릭 중앙의료원 14명, 세브란스 5명, 고대 1명, 이나대 1명, 카돌릭 중앙의료원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인턴 218명, 레지던트 799명을 선발하겠다고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4명이었다. 뇌가와 산부인과 상급년차 1명, 신경과 안과, 이유누과 상급년차 2명, 정신건강의학과 1년차 1명, 정형외과 1년차 3명, 세브란스는 인턴 146명, 레지던트 568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는데 5명이 지원했다. 거의 참담한 수준이네요. 고려대는 인턴 97명, 레지던트 157명, 지원자는 신경외과 1년차 1명이었다. 그다음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은 하반기 모집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대, 순춘향대, 아주대, 영남대, 충남대, 한양대의 병원 등 27개 수련병원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분당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정북대병원 등은 하반기 모집 전 결혼된 사람들만 모집 공고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 제로입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2024학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다 여러분들 여기에 세브란스 5명, 고대 1명, 카돌릭대 14명, 영남대, 건국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제로인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추가 모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도 안 올 테니까. 정부가 방침을 밝혔네요. 추가 모집 없다고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저조 예상 31일이 되기 전에 30일입니다. 30일 날. 복지부 추가 모집 없어. 추가 모집하더라도 안 돌아올 거니까. 정부가 6개월째 지금 이 의로 사태가 난항을 여러분들 거듭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쓴 거지 않습니까? 무슨 뭐 진로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3개월 여러분들 면허정지 행정 처분, 전공의 사표 수리 명령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이제 이번에는 전공의 전원 사직서 수리 명령을 7월 15일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쌈박하게 여러분들 가을에 세 사람 뽑아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난항이 된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요 수련 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40,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하반기도 계속되는 거죠. 1년 이상 정도 수술 건수가 40% 내지 50% 이하로 줄어들고 외래 환자 이름 수가 30%에서 50% 이하로 줄어들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수술할 건지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복지부에 추가 모집은 없다고 하면 지금 추가 모집해가 추가 모집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네요. 전공의 강제 동원 행정 명령을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면 되겠네. 집에 다 있는 여러분 전공의들 다 끌어다 오면 되겠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여러분들 다수를 선전 선동해가지고 밀어붙인 정책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의로 농단인 거죠. 의로 계획이 아니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여했던 고위공직자들은 아마 다음에 법정에 설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여러분들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 적법한 절차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은 정책이란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제가 볼 땐 다음에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할 때 경제성 조작하고 이런 거하고 똑맞은 차원에서 아마 다루지겠죠. 다음에 이제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들 등장하게 되면 가혹하게 이 사건을 다루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